아 원더풀입니다 오늘 왠지 기분 좋아 용동 가는 전철 타고 서울 명소 배터점맨 야 여기 여기 아이쇼핑 서로 형 와, 예쁘다. 깨끗이 넘겨내지 말아가지고. 아, 아니요, 잘했어. 또. 와, 너무 대결이 되죠. 와, 너무 대결이 되죠. 와, 너무 대결이 되죠. 와, 너무 대결이 되죠. 이끼도 아무도 몰라. 아름다운 노래. 아, 조금도 있네요, 여기서. 이게 확장이랑 커져들었습니다. 눈방대 때 입고. 이렇게 나왔다 보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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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대결이 되죠? 와,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대결이 되죠. 아, 진짜. 아, 너무 재미있죠. 아, 너무 재미있어. 아, 너무 재미있는데. 아, 어떻게 움직이든지. 우와 직계 다르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 여기 좋아.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 나이스. 넘버풀입니다. 너무 예뻐니. 배가 고프더라니. 눈에 찍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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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렇게 잘 되어서... 여기있고... 문병아리... 네, 들이 갔어요. 오늘 왠지 기분 좋아 운 동 가는 첨척하고 그 사람이 숨쉬게 해서 풍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 아이쇼피 가짜 아아! 아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아! 진짜 정말 아아! 한 명가 남아가고 있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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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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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곧 데리고 가세요. 여기 앞에 반말이 가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